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여 이 땅 치유하소서 오늘도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오늘 성전에서는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에서 예배하실 때 그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런 위기 상황이 오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치 해답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진멸시키거나 어려움을 가중시키거나 우리를 하여금 죽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착한 사람들도 많지만 그 착한 사람들의 착함이 하나님의 선함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계획하시는 것도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을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지경에 처하게도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말씀과 또 비춰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계획하시면 항상 선하시고 이것이 변하여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선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불완전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살다가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력은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잘못 판단을 해서 실수를 저지르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는 그 순간에는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의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결정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낭패를 보게 되는 그런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된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셔서 뭔가 선함이 되도록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고 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이제 범죄하여 망하게 된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이사야의 기도가 올려지는데 이런 기도를 이사야가 올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그 순간에 토기장이는 그것을 다시 이렇게 주물럭주물럭해서 다시 새로운 작품으로 만드는 분이 토기장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빚으시는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도 18장 4절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만들다가 때로는 흙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기장이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당신의 생각 따라서 다른 그릇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18장 6절에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소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흙같이 또 때로는 실수하고 터질 수도 있고 잘못되고 망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를 새롭게 빚음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새롭게 빚으심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토기장의 손에 비유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8절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빚으시고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다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게 될 때 망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절망입니다 이제는 답이 없습니다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이라고 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것을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열두 정탐꾼들을 가데스바니아에서 보내죠 그래서 가난한 땅을 정탐하고 와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명의 정탐꾼은 그곳에 가보니까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 땅에는 거민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와 갈렙은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열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수긍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열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들리고 현실적으로 들리고 정확한 보고처럼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와 갈렙의 그저 막연하게 잘 될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들어가면 이길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내놓는 그런 해답처럼 들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열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떠돌다가 다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의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여호수와 갈렙의 보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쯤 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두를 다 진멸시켜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없애버리는 것이 맞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토기장이가 되셔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우린 살다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희망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아예 절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역시 원인이 무엇이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토기장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만드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받은 저와 우리 일상광리교의 모든 성도님들 이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이 모든 것들 합력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이 되게 만드시고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누군가 날 믿어주고 날 사랑해주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힘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아들을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 또 증거를 합니다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거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8절 39절에도 다시 한번 고백을 하는 것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 일상광역의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런데 아들을 주시리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으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에서 자주 인용하는 말씀 오늘도 인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극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짝사랑 해보신 분 계십니까 짝사랑이라고 하는 건 참 힘들어요 물론 누구는 돈이 안 들어서 좋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런 짝사랑을 한다는 것은 마음이 참 힘든 일이에요 누군가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데 누군가 나에 대해서 그만한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주지 못할 때 상처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그런 상담을 하고 나서 얼마가 되지 않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내 할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조금 더 관심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든 어쩌든 우리는 그에 관심하지 않고 그저 내 관심,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즐거울 수 있을까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나갈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참 한순간에 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 왕이 정말 가진 것 없고 보잘 것 없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은 이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얼마나 정말 이 과분해서 몸들 바를 몰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왕이 한 인간을 보잘 것 없는 한 작은 사람을 사랑하는 세상에서 멸시천대를 받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과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되느냐 사실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사랑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빗박이 있던 시절에는 많은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빗박이 온다고 하나님을 배신해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나갔던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며 지켜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한 사람이 와서 가장 큰 개명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할 때 가장 큰 개명, 가장 큰 개명을 이야기할 때 다른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개명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 사랑의 관계를 주고받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노래하고 그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함께하기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는 지금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랑으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살 거야 살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이길 거야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이 말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죽을 것 같아도 죽는 게 아니라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는데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깁니까? 넉넉히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인간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 무죄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승리에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서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때는 세 단계로 나눠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 것은요 내가 세상에서 이루어 놓은 것 사람이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도 없어요 명예를 가지고 가지도 않아요 죽은 다음에 그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지위, 세상적인 지위 그건 내가 죽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저 죽으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살면서 너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었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통과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패배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진정한 승리 그 승리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첫 번째 승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이것이 안 돼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건강을 뺏어 가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자랑하는 자에게는 물질을 뺏어 갈 때도 있어요 명예를 자랑하는 자에게는 명예를 뺏어가기도 하고요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자랑하는 자에게는 그 세상적인 성공을 뺏어가 버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왜 그러세요 넉넉히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 놓고 왜 이런 것들을 뺏어 가십니까 그것은 첫 번째 단계의 승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뺏어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게 만들고 그 무엇이 진정 중요한 것인지를 보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진정한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도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영혼이 되고 마지막에 칭찬받는 영혼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됐을 때 두 번째 단계의 승리는 무엇이냐 위기 중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공황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 사업이 망해지고 어려워지고 부도의 위기 가운데 처할 수도 있고 이런 위기 저런 위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수많은 경쟁자들이 몰려오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우리가 몰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몰리게 됐을 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라도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을 살면서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 경쟁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요즘에 흑수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흑수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경쟁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그런 경쟁자들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이 세 번째를 우리는 진정한 승리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진정한 승리이고 그 다음이 두 번째, 그 다음이 세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신앙, 영혼의 문제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때로는 이 세상 속에 위기에서 건져주시기도 하고 세상에서도 형통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지만 첫 번째가 잘못되어 있을 때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하나님은 가차없이 빼앗아 버려서라도 첫 번째, 내 영혼이 잘 되도록 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위기의 상황을 살아가게 될 때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참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말씀입니다 힘들 때 로마서 8장을 묵상하다 보면 참 놀라운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놀라운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그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힘을 내시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일상광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내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주의 길을 선고하게 하소서 성경의 흑득으로 승리하는 우리 일상광님께 모든 성 curious 생명의'? 성경의 흑득과 성경의 흑득을 통해